최예림 선수 최예림 선수 아 좋은 볼 차트에요 오 이거 들어갈뻔했네요 네 최예림의 버디펄 탭힘 버디로 10번 홀 출발합니다 오늘 이글 하나 그 후에 좀 버디가 나오지 않았구요 10번 홀에서 버디가 나왔습니다 유해란 장수연 선수가 한타차 1,2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남은 선수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마친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좋은 스코어를 냈는데요 김민주 선수 4타를 줄였구요 이가영 선수 3타를 줄이고 이승현 선수 오 이 대회에서 또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2타를 더 줄였습니다